아이씽데이 너희들 얘네 알어? 이거 너와 나의 몬스타엑스 소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갓 괴물이지 넋너 예고된 무담 치밀 소녀들 심쿵을 준비하라고 지금부터 모넥의 귀요미 귀요미가 보여줄까 겟셋 고 내가 일어났을 땐 다 싹 다 자고 있지 나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아티스트로 들어간 거냐고 가정집으로 들어간 거냐고 내가 숙소에서 요리도 하고 애들 깨우고 청소하고 빨래 수건 돌리고 다 하니까 깜짝이야 형은이 형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이엠은 그냥 막내인데 막내 같지 않은 막내 뭔가 비밀이 좀 있고 뭔가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막내 주헌이도 자는 거 아니야? 채영원 채영원 쉴게요 공원아 일어나 채영원 일어나 빛나 일어나 빨리 잠을게 일로와 바지도 안 벗고 잤어 치셨어요? 시셨어요? 응 편해요 원래 뭐 나보다 먼저 준비 한 사람이 오 호 tougher 아 지금도 몸에 상당히 좋은데 너도 이건 뽀 새끼라고 주원아 유나 일단 주원이면 좀... 아, 아쉬워. 귀찮게 하면 일어나고. 아, 아쉬워. 나와, 나와. 아, 아! 아, 귀야! 안 좋겠어. 아침부터 짝짤하지 마. 호호호호! 아침부터 거실에 두 명이... 어? 아, 반응이 없는데? 가장 몸이 좋은 멤버는 한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원우 형이랑 셔누 형이 둘이 좋아. 아, 좋은데... 가지고 싶지는 않아? 아니, 나는 그냥 얇은 몸이 좋아. 왜 아침부터 당겨! 가끔 샤워하고 나왔을 땐 좀 멋있다. 어? 이거 뭐야, 이거? 하하하하 여기서 잠깐! 누가 가장 게으르니? 하하하하 아, 아, 아. 왔다, 왔다. 민혁이. 평소에는 진짜 안 이루고, 진짜 안 이루하고 치우지도 않고 더럽히기만 하고 일어나! 수건, 수건 쓰면 수건 바닥에 내 챙겨줄 거하고 밥 먹으면 그냥 그 회야로 자기만 쓱 혼자 빠져서 가고 민혁아, 너가 제일 게으르고 정원아! 정원아! 좀 민내라, 제발. 있나, 있나? 미안. 아, 이거 형원이 좀 때리려고. 형원아! 일어나! 정원! 일어나! 일어나! 형원이라는 방법이 없잖아. 그냥 뭐 때리고, 소리 지르고 다 해야 돼. 근데 형원이 맨날 이렇게 깨워서 같이 가면 난 내가 맨날 제일 먼지를 하는데 넌 맨날 지각해. 애들 깨우느라 고생이 많다. 청산을 고생 많고. 조금만 더 참자. 파이팅! 커밍 수! 안구정화, 심쿵주의. 몬스타엑스의 속살을 밝히다. 마이트럴. 참가잇 Progressive 더 참가해. 아이 동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